한글자막 by 한효정 습관으로 손을 잡고 숙제처럼 입을 맞춰 우리에게 건너는 낱말이라고 잘 얻어갈까 자, 뽑기 내신 외발로 올라오시면서 우리 골로에서 좌우, 무분하고 십은 손을 쭉 다 기계를 잡아당기 그러면 홍대 하실 때 손 내려요 앤드 드리, 용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얘가 저렇게 올라갈 거예요 살짝 두고 쉴 거예요 드리, 포, 앤드 파이 앤드 바로 오른발로 오시고 뒷발에 액기필을 하시면 되세요 앤드 식스, 세트, 붐, 에잇 아, 오케이, 봤어요 왕, 그러면 그냥 이렇게 앞으로 구부리시는 게 아니고 골반자와 십은 손을 쭉 뒤로 잡아당기시면서 왼발 쪽으로 놓으세요 왕, 투, 오른발로 묶여주시는 동안에 역시 골반자와 십은 손을 쭉 뒤로 잡아당겨요 3, 앤드, 4, 가셨어요 5, 6, 그러면 왼발로, 5, 6, 턱, 호, 에잇 세트, 쉐이크 세트, 오른발뒤로 가죠 머리 외부에 앤드, 1, 앤드, 그리고 세트, 앤드, 2, 홀드, 3, 왼발로, 조개 조심, 앤드, 4, 가셨어요 5, 앤드, 오른발로, 해가세요 5, 시작 자, 숨을 놓은 순간 치골에서 골반자와 회전하세요 앤드, 세트, 오케이 자, 오른발에서 왼발을 드실 거예요 저 방향으로 얼굴을 돌릴 때 얼굴이 저 방향이 되려면 골반자와 십은 저 방향이 되겠죠 앤드, 세트, 그대로 내려가셔서 오른발로 앉으셔야 돼요 오른발, 어, 에잇 오른발, 발 놓으시면서 이 방향에 있는 골반자와 십은 저 방향으로 보이세요 원, 슉 한, 두, 세, 앤드,ốn 방향 바꿔서 5 알매드는 골반자와 십은 쭉 잡고 앤드, 씩스, 세븐 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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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자, 여기도 편해 주시는 것보다 골반사고 실컨트 중심으로 잡아당기 때문에, ONE